그 집 며느님은 참 효부시대 옆에 언제? 우리 할 수 있어?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그래요? 다들 시댁에서 멀리 멀리 떨어지고만 하지 화이팅! 효부는 무슨 어머니께 언제 말씀드릴 거야? 뭐? 우리 분가하는 거 말이야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꽃길만 걷자 우리 집 땅 좋아 누구 맘대로? 어머님! 이 앙큼한 것 네가 우리 순진한 동호 깨워서 분가하자고 했지?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 댁에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며느님 말이에요 가져봐요 고마워요